사람들이 일곱수 아홉수 이런거 안좋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비망이라든지 피해가는 방법이라든지 있나요 혹시? 있죠 근데 꼭 아홉수에 안좋기는 안좋아요 근데 또 일곱수에 안좋기는 안좋아요 근데 일대 돈을 또 벌면은 또 많이 번다고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몸으로 치든 돈으로 치든 꼭 하나는 치더라구요 어 이 비방문 써보는건 어떨까요 그 혹시 우리 대한민국 분들 우리 용군TV 노트북 안보신 분들 거짓말 없잖아요 그쵸 일단 용사장님 만나세요 왜그냐면 우리 용군TV 용사장님이 복상이잖아요 얼굴이 복상이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예를들어서 어떤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떤 분들은 돈이 저절로 생긴 분들이 있고 노력해서 생긴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구요 아 저사람은 돈이 타고났구나 노력해서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을 안해서 돈을 안 벌려? 그건 아니에요 노력 엄청 했는데도 안 벌린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이 사람은 돈복이 많아 했을때는 염치불구하고 야 여자같은 경우에는 너 나한테 그냥 만원짜리 지갑 하나 빨간거 사줄래? 그래서 만원짜리 하나 꼽아줄래? 그런다든지 남자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우리 곤색이라든지 약간 밤색이라든지 깜장색은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돈이 많이 붙은 친구한테 너 나한테 지갑 선물 하나 안하렴? 하고 그 지갑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만원짜리 꼭 꼽아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? 나는 한 달에 월급이 분명히 200이었는데 왜 돈이 계속 모이지?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 모이는 거예요 나는 뭐 돈을 그렇게 벌지는 못했는데 왜 자꾸 돈이 나한테 생기지? 그것은 내 그분한테 받은 지갑에 그분을 근다고 그분 운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갑을 받음으로 해서 그 지갑이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갑이 정말 중요하다 어떤 지갑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이 모아지고 안 모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지갑 선물 한번 받아보시면 아마 유익하게 우리가 돈 버는 데 산대문처럼 쌓여 놓고 아마 돈 벌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돈 많이 벌거들랑 그 친구한테 꼭 은혜는 갚으세요 화이팅입니다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일어난 아이콘 ذا 에이